사진 온란 조개와 석 스타트면 엘리트 좀 가야겠다 슈 슈 슈 슈 슈 슈 슈 enc겨 trainees 그เอง 이 이 이 아야! 으 으 그런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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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달 1 깨굴 깨스굴스 깨지는 와이여 브라도 요거 어디가네 당해 한계 돌파 오파트 길 된다 오싱특 못먹음 오싱특 못먹음 오싱특 못먹음 오싱특 못먹음 오싱특 못먹음 이막에서는 순무 먹을일 많지 엘리트나 더잡자 이러다 엘리트 사사사 되겠는데 와 순서 완벽하네 오싱특 못먹음 오싱특 못먹음 오싱특 못먹음 맛있어 맛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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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1쇼 1쇼 털완 강화한거 아무 쓸 못쓰네 1쇼 1쇼 으아앜 으아앜 왜이든 마라니? 왜이든 마라니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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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통의 버퍼 빠지는 골골 순없지. 안 쓰면 서순아님. 기적의 논리. 안 쓰면 서순임. 아... 아... 얌... 얌... 적 패턴 알아서 보안. 그냥 맞으면 되는데... 내가 왜 그렇게 시시한 것까지 알아야 하지. 내가 왜 그렇게 시시한 것까지 알아야 하지. 대신 귀여운 기생충을 드리겠습니다. 공구함이 좀 더 괜찮아 보이네. 왜 공격 패턴 안나와. 아, 룬반구구나. 못 먹었어. 못 먹었어. 상대방 패턴. 상대방 패턴 알 필요 없다. 석을 죽이면 내가 이긴다. 그것뿐이다. 안 쓰면 блок 패턴. 공격 패턴. 넌 패턴을 모두 파겠다. 강약약 중강약 강약약 중강강 약약 중강강 강약 중강강 랄가거려서 아.. 탄력 탄력 임마 탄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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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의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두 개 있는 게 더 좋은데 한 개보다 좋다. 두 개. 두 개 있는 게 더 좋은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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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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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컴 아 부칼 한 장어 퍼져서 엄청 약해졌네 힘 힘 힘 빵금빈 포션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신성 신성 7 컴퓨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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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냠냠 따박이 고기 따박이 고기 날냠냠 하하 데카 먹어야지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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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냠 이봐 친구 돈이 없잖아요 난 타락했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순 없어 매돌 발굴? 우칼? 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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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타인가 단타인가 볼 루 김장이 아이언 크레드 패턴 공부해야 되는거 아님? 음 벗고야 이겼다 이겼다 나 연크레드를 터치했으니 김장이 이겼군 6 3 다력색 막타치려고 준비하던 22딜 310댘 만드는 조개화속 무얼의 시계가 진짜 좋네 장화 17들 사사삼 3200 닥템